11번째 질문 드릴게요. 어디를 가든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잖아요. 너 귀 진짜 세다. 너 귀가 왜 이렇게 세? 아니면 너 뭔가 좀 말 걸기 무서워.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좀 귀가 센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팔자가 굉장히 강하네. 팔자가 되게 세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유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. 귀가 세다는 거하고 팔자가 세다는 거하고 분명히 틀려. 아 다르다.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. 친구들끼리든 다른 사람들은 어우 자 진짜 귀 세네. 이런 얘기 하잖아. 귀가 세다는 건 그만큼 내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야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외통수야. 독불장군 외통수.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귀가 세 보이지. 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. 사람 상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뭔가가 조금 1%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 많대. 내 자신의 철두철미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 주위에 사람 없어. 유독 기가 센 띠도 있나요. 옛날 어른이 있잖아. 왜 여자들 낳았는데 저 뭐 말띠라든지 무슨 뭐 범띠라든지 이러면은 아이고 저 팔자 씻어 어떡하나. 한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은 저 범띠야. 딸이 이제 범띠를 낳았어. 이 딸이 이제 1월생이야. 요새는 다 양력으로 올리지만 옛날에는 음력으로 다 올렸단 말이야. 옛날 사람들은.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 범띠 이거 시비도 못 간다고 했지. 1월달로 해갖고 토끼띠로 한 거야. 토끼띠로 해갖고 올린 거야. 그렇듯이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이 민감했지. 귀가 센 거랑 팔자가 센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팔자 센 건 또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? 팔자가 센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기질이 약한 사람들도 많아. 맨날 남한테 끌려가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 같은데도 팔자가 기구해갖고 왜 옛날 우리 엄마들 보면 아이고 내 팔자가 더럽어서 아이고 막 이러잖아. 왜?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왜 하느냐. 내 소리를 한 번도 못 내봤으니까 내 팔자가 한스러운 거야. 그런 얘기를 하잖아.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얘기고. 우리가 봤을 때 팔자가 시다. 서방 잡아먹는 팔자도 있고. 앞에 또 나뉘어져 있다. 있지.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남자를 안 대게 하는 사람도 있고.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%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황의 정성을 만나도 이 사람은 진짜 노숙자로 깔아 뭉개고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.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 길을 내가 알고 가면은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. 팔자가 시다. 이거는 난 내가 봤을 때는 그래. 내 팔자가 시 해갖고 내가 사는 게 힘들어. 이거보다도 내 주의가 힘들어. 그거는 그러면 진짜로 기가 샌 거랑은 다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거는 필이 나는 그 사주를 자꾸. 왜 우리 피가 저기 하고 하면은 한 번씩 왜 헌혈을 한 번씩 하라 하잖아. 그렇듯이 자꾸 이거를 조금 돌려줘야 돼. 그래서 그거는 뭐냐. 공을 열심히 드리고. 내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전생 후생 내 현생. 이게 다 뭔가 문제가 있거든. 그냥 이게 무슨 어디 노토 맞듯이. 랜덤으로 해갖고 팔자가 지어주는 건 아니야. 그렇죠. 팔자는. 내 조상도 있을 것이고. 내가 지금 살아온 것도 있을 것이고. 다 이게 있단 말이야. 거기에 다 맞춰져서 내가 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. 기본적으로 난 나니까. 요새 그러잖아. 난 나니까. 내 멋대로 하지. 그렇지만 내 멋대로 한다고 하고 살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하고 사는 게 하나도 없어. 모든 생활 반경 아니면 조상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내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묻어 나오고.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무슨 노래를 잘하고 이래갖고. 가수들 속에서 자식들 보면 또 가수가 나오고 운동 잘하던 사람 집에서도 운동 잘하는 자식들 나오고 이랬듯이. 그 뿌리는 무시모한다는 얘기라. 그 피는 못 속인다. 얘기 있지. 그렇듯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짜집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란 얘기야. 지금 무단계에 유재석이 등장했습니다. 궁금했던 것들이 정부의 해결이 됐습니다. 진짜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